안녕하세요 불빨간살층입니다 네, 2024년 탑진 푸른 용의 휴가 빨갔습니다 지난 2023년은 사랑집, 여름날, 메리브라운드, 아시아 추억, 그리고 방금 전 끝난 단독 콘서트까지 우리 러블리들과 처음부터 끝까지 꽉꽉 채워보낸 한 해야되요 러블리분들의 2023년은 안됐나요? 저는 많은 사랑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하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4년에는 불빨간사춘기, 여보일이랑 우리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웃을냉만 취득했으면 좋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올해도 열심히 빌려볼테니 불빨간사춘기를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피뉴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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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